조동연 교수가 드디어 정말 모든 걸 다 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살인을 그것도 거의 대로상에서 그냥 조리돌림을 당하듯이 그렇게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 명예살인을 주도하고 있는 가세현 측에서는 계속 허위사실로 지금 사람의 진짜 목숨을 그것도 아이들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 진짜 아이를 지키는 건 사실을 다 고백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명서를 입장문이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성신문에서도 그 입장문 전문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보도를 하면서 입장문 전문을 실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가증스럽습니다 여성신문이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전에는 조동연 교수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의 입장에도 서지 않고 방어하는 자의 입장에도 서지 않겠다는 식으로 중립적 스탠스를 보이면서 사실상 조동연을 공격한 거죠 그렇죠 일종의 적극적 방어를 예를 들어 팩트를 잘 물어서 그런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평소의 스탠스에 비해서 최소한 여성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알아보자라든지 제대로 된 취재도 안 했어요 전혀 그걸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죠 그런 면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관적인 태도를 계속 보였다 박원순 시장 때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거로는 성추행은커녕 성희롱조차도 의심스러운 그 정도의 정황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흥분해서 죽는 것도 가해다 이러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2차 가해로 난도질 당하고 있는 엄마를 두고 엄마이자 여성이자 일하는 그런 전문가를 두고 여러분들은 너무 비겁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변호사가 대행해서 올렸는데요 이걸로 모든 것이 다 종식되길 원합니다 조동영 교수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서 외부에 신고할 엄두들차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2010년이에요 여러분 2020년에도 저 폐쇄적인 군 내부 문화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군인이 여군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저 때는 2010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훨씬 지금보다 심했겠죠 거기다가 지금 조동영 교수 같은 경우는 전문직 교수이고 또 육사 출신의 군에서도 굉장히 엘리트고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 수 없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굉장히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의 처지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었고 저분 정도 되는 분이 10여 년 동안 말을 못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을 정도라면 과연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평등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단적으로 그래서 조동영 교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혼인관계는 사실 파탄 나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다수의 이용과정들이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거는 SK 최태원 회장의 부부도 똑같이 걷고 있었어요 혼인관계는 파탄 났죠? 파탄 났는데 그놈의 유책 문제 솔직히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파탄 나면 그냥 거기서부터 이혼 소송 들어가면서 조정하면 끝나요 그리고 이미 그거는 각자 다른 법적인 부부관계 이런 것들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유책 어쩌고 따지고 그러면서 이혼하기까지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숙려기관 가져라 뭐 이러고 토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 추세가 파탄주의냐 유책주의냐 해서 유럽이나 미국 대부분 파탄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우리는 누가 책임이 있냐 그게 뭐냐면 초기에는 너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이 절대적인 잘못을 저지르고도 재산 분할 안 하려고 이혼도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유책주의를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의 형태로 유책주의로 갔을 때는 여성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대부분의 가정이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 이혼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랜 기간이 그놈의 법 때문에 더 이혼한 사람들끼리의 상처를 가중시키고 가족들까지 원수가 되게끔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형님 유책주의를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마치 여성은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이혼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이 있고 남자가 그걸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남자를 빵에 가두든지 아니면 국가가 먼저 먹고 살게 해주면서 여성을 지원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짓들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남편한테 뜯어내라고 하면서 유책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실제로 이혼을 해도 재산분할 말고 보상관계는 천에서 삼천밖에 안 돼요 맞아요. 위자료 위자료 천에서 삼천받겠다고 그 긴 시간을 스트레스에서 휩싸이고 거기도 또 실제로 새로운 연인이 생길 수 있죠 사람이 뭐 어떻게 평생 이렇게 똑같이 잘 가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황혼 의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얘기는 1, 2년밖에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도 한 30년 살면 혼자 쉬고 싶고 저론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헤어지고 싶을 때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당신도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책임을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로 가는 측면에서는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뭐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그럼요 이 배경 설명 드린 이유가 사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 조동연 교수가 국가가 국민들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뭐 안 되면 이 양가의 부모들이 책임지고 이래야 되는 거야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돼서 새 삶을 살 수도 있죠 새로운 형태로 그런데 그것조차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 부분이 질이 멸렬하게 전 혼인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덜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자가 위자료 1억 이상 줬다는 건 아니고요 달려복가님 애초에는 남자 쪽에서 위자료를 줬고요 그리고 조동연 교수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임신이 된 거야 그런데 낙태를 할 것이냐 애를 낳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자신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신념이 애를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정은 파탄 났으니 나 혼자 이 애를 키워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걸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김성수 평론가가 잘 알고 있고 또 이혼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코믹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왜 아까 유책주의와 파탄주를 얘기했냐면 이 조동연 교수의 전 가정은 이미 파탄이 났어요 그리고 시댁 쪽에서도 굉장히 싫어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결혼생활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탄이 난 상황에서 성폭행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자신은 도저히 애를 낙태할 수 없다 해서 애를 길렀고 그 과정에서 전 남편 입장에서 사실은 자기가 유책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위자료를 줬어요 처음에 줬어요 줬어요 그러고 나서 애를 뱉네 불러 나냐 이렇게 건수를 잡아서 소위 말해서 다시 돈을 반등해서 돌려받고 그 과정에서 5초를 돌려받은 형태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 보면 아니 어떻게 이혼도 안 됐는데 혼혜자를 놓을 수 있지? 솔직히 불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형님 이걸 얘기하면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건 명예살인에다가 실제로 예전에 돌로 사람 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는 학교도 못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IT가 발달한 시기에 불과 몇 년만 되지만 아주 어리다고 몇 살 안 됐겠죠 그렇지만 이 친구가 금방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난 가슴에 그냥 막 사무칩니다 무분별한 신상 털기와 추측성 포도로 인해 조동연 교수의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되고 그 결과 그에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혼혜자라는 좋은 글씨가 새겨지게 됐다 그는 앞으로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다 조동연 교수는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지만 그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누가 인간입니까? 여러분께 진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태에서 유일하게 인간이었던 그런 사람은 조동연 교수입니다 그리고 유창선을 비롯해서 시사평론가라고 껄렁거리면서 다니는 인간들이 조동연을 같이 죽이는데 동참했어요 그랬다가 이제서야 사실을 알게 되고 급히 사과하시더라고요 유창선 평론가님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가 사라집니까? 그나마 유창선 평론가는 조금 나은 편이에요 반성이라도 하고 자기가 글도 다 내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나름 적극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가세현처럼 계속 공격을... 저는 악마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동연 교수를 누가 악맙니까? 김세희... 김세희가 악마죠 그런데 조동연 교수가 악마라는 거야 아니 악마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그럼 뭘 당했습니까? 김세희 씨가 그러니까 남편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거야 남편을 괴롭힌다고? 내가 이혼을 해봐서 알지만 남편이 있잖아 남편이 그 돈 뜯겠다고 애 DNA까지 까고 이러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있지 잘라버려 쉘이야 그 몇 천만을 받겠다고 그런 행동을 합니까? 아니 설사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내가 내 아이는 아니어도 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먹고 살기는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슈상으로는 며칠 가고 일주일 가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후에 이 친구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이 충격이 가실까요?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몇십 년 계속 가지... 드라마만 보더라도 단순 출생의 비밀만 가지고도 상당히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들이 많고 이걸 가지고 각종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하고 아이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게 된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이제키밍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저 자료들을 남편이 공개한 것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남편의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세현이 저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 쟤네들 그냥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마이크를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정치적 목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도를 넘은 것이고 이거는 여기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진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마예요 그렇죠 더 역겨운 거예요 국민의힘은 여기서 완전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됩니까? 됩니다 옳다고 나오고 자기들은 이제 가세했죠 가세현에 가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허은아 얘기한 거 보셨어요? 네 워킹만 망신 혼자서 다 시키고 있대요 본인보다 훨씬 더 고결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 집에 불륜 많이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황본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리고 자기 집은 안 드러냈구나 난 이건 더 극악스러웠어 여성단체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 여성정치네트워크입니다 여기 전 대표가 신지혜 전 시장 후보였죠 녹색당? 녹색당에서 나왔죠 이제 그래서 지금 여성당인가 패미당인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조동연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이다 이걸 검증을 못했다 이게 검증사항입니까? 공인회? 공인회 검증사항이 혼해자 있냐 없냐 이게 검증사항이 이건 사찰이에요 이걸 검증한다는 거는 검증의 대상은 병력, 논문, 뭐 이런 거죠 재산 공직을 하고 있을 때 범죄를 했는가? 네 범죄 사실 뭐 이런 거죠 뇌물 받았나? 이권 개입했나? 그거는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동연 교수 입장에서 내가 사실 혼해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미안하다 본인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폭행까지 당했는데 그걸 밝히면서 나 이렇게 영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허은하시나 이런 분들? 다시 한 번 정리하지 마 그걸 가지고 검증하고 여성단체도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조동연 교수가 논문 표절을 했다든지 말이죠 재산 누락을 했다든지 땅을 숨겨놨다든지 이런 걸 아니면 아버지가 땅 투기를 했다든지 장모님이 농지법을 위안했다든지 이런 거 갖고 얘기하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해야죠 그게 명명백백하게 선거법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혼해자가 있냐 없냐 이거는 개인사생활 문제는 검증 대상이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허은하 씨는 음주정과 이범에다가 학력 위조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그거 고치고 그러셨잖아요 음주도 두 번 하셨군요 세상에 운전자들 망신은 다 시키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 이거를 제가 실대를 떠나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검증 대상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거는 정치적 공격 목적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게 왜 뭐가 있습니까 뭐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상황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시댁 때문에 둘이 깨졌어 깨져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유책 다투고 있었어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남자가 유책 배우자가 돼서 위자를 먼저 주면서 이혼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인정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서 오래 갔어 오래 갔고 그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어 아이를 가졌네 그런데 이 아이를 낙태를 하지 않고 낳기로 결정하고 낳자마자 법적으로는 낳으면 낳게 되면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아버지인 사람의 호족에 그냥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중에 가서 어? 얘를 왜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얘를 왜 호족에 올렸지? 그러면서 호족 취소송을 하는 게 당연하긴 해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위자를 다시 뜯어냈어요 반띵했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게 팩트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놓고 그다음에 새로운 과정을 꾸려서 또 거기서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아이를 놓고 이렇게 기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새로운 과정을 꾸렸을 때 이 내용을 다 아는 알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결혼해서 지금 시댁과도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멋지지 않습니까? 훌륭한 거죠 결혼한 사람이 잘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여성 단체 같은 게 괜히 찌질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 형님 여성 단체에서 낙태권 주장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던 게 뭡니까? 뭐가요? 모르겠는데 여성 단체들이 낙태권을 가져야 된다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고 고장해달라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임신 간간 이런 경우에는 낙태를 해도 되게 해달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럴 수 있죠 그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이런 사례에서는 낙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을 했던 분들이 여성 단체들인데 왜 이런 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번 몇 군데를 다 뒤져봤는데 성명서 나온 데도 없었고 입장 발표한 데도 없었고 여성신문은 드라이하게 스트레이트 보도 전문실고 끝 아니 심층 취재를 하는 게 1차제이고 그다음에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일하는 데가 여성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성의 편에 있어서 도대체 뭔가 내용을 파악하고 최소한 모른다면 그러고 입장 발표를 해야 되는데 수수방관하는 건 무슨 자세일까요? 전체 화면으로 우리 박재동 화백의 이 가슴 아픈 만평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오늘 이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단체연합 뭘 봐 그냥 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이런 처절한 인격살인과 명예살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서 인권, 여성 이게 상징인데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개인이 철저하게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가버리네요 저 아이의 뒷모습에서 가슴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겁니까? 그래서 아픈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은